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서 소속팀이 KOR인 점수의 평균을 반올림하여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팀과 조건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 조건에 오셔서 A14셀에다가 컨트롤 V합니다. 다음은 D14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반올림은 조금 있다 하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Average 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 선택하시고 필드에 오셔서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소속팀이 KOR이라는 조건, 필드명과 조건을 같이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KOR팀의 평균 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하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운드, 그 다음 신표 2라고 입력하시면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기록에서 가장 빠른 선수의 기록을 찾아서 J10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빠른 시간 기록을 찾아오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제시된 함수는 스몰 함수입니다. 기록에 가서 신표 첫 번째로 빠른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물론 셀 서식에 가서 시간 분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현재 문제에서는 hour, minute, second 함수를 이용하셔서 시간 분, 초로 나눠가지고 텍스트를 연결하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hour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스몰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 시간을 추출해서 우리는 뒤에다가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두 시간 마찬가지로 이제 hour부터 시간까지를 컨트롤 C 눌러서 m% 연산자 이용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합니다. 시간 대신에 분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m, i, n, u, t, e 그 다음 시간 대신에 우리는 분으로 바꾸시고요. 다시 한번 m% 연산자 입력하시고 컨트롤 V hour 함수 대신에 초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s, e, c, o, n, d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뱅 끝에 가셔서 시간 대신에 초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가장 빠른 기록을 가져오셨던 데이터에 시간 분, 초의 값을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이용 요금을 계산하는 거고요. 10분당 10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과 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입장 시간과 퇴장 시간을 이용해서 이용 요금을 계산한 다음에 29부터 227 영역에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등호 입력하셔서 시간을 구하고자 합니다. hour, 퇴장 시간, 마이너스 입장 시간 그 다음 60분, 1시간은 60분이니까 분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곱하기 60 네, 그럼 첫 번째는 1시간 30분 사용했는데 시간 부분만 추출했기 때문에 60분이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분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요. 우리는 퇴장 시간, 마이너스 입장 시간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아까 나머지 분도 계산해서 더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10분당 1000원이니까요. 9 곱하기 1000 할 수 있도록 지금 구하셨던 값을 전체로 가로로 묶어서 맨 뒤에 가서 나누기 10 하면 9로 환산할 수 있고요. 그 값을 1000원씩 곱하겠습니다. 라고 곱하기 1000 하신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표 4에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이용하여 갓점을 계산하여 아래쪽 갓점 등급표에 가서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세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썸 함수를 통해서 일단 합계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곱하지 않고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무주택 기간부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더해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값을 아래쪽 표에 가서 찾아올 건데요. hlookup이란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hlookup 조금 전에 구한 썸 합계를 등급표에 가서 등급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세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가져오지 않고 구간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추류를 입력하시거나 또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를 이용하여 지점명별 지점명별 초과 근무시간의 합계를 B42부터 B44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썸 if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등호 입력하셔서 썸 if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찾을 영역은 지점명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고요. 심표 우리는 어떤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거냐면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합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지점명의 영역과 초과 근무시간의 영역은 고정되어 있고요. 조건만 3조안은 셀이 바뀌어서 해당된 지점별 초과 근무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총 5문항의 계산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4문항의